5 5분 그럴 때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아 아 으 으 으 빅리빅 우와! 저기까지 왔는데 열어줘! 또한 햇빛 뜨네요 여러분 불과 2시간만에 나왔어요 끝났네요 태풍 되게 긴장한 것 비해서는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도미토리로 옮겼어요 저 처음으로 인생 첫 도미토리네 이쪽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있고 2층 침대 근데 사람 없어서 지금 오늘은 저 혼자 쓸 것 같아요 내일은 없지 모르겠지만 아 벌써 이렇게 화나네 아 아까 잘못 왔네 아이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복래폭포에 왔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원래 보려고 했던 내수전이라든지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좀 가깝고 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될 수 있을 곳이라서 지금 소리 들리시죠? 복봇 소리 아 진짜 복봇 소리 좋네 근데 너무 꼼꼼해요 근데 잘 된 거는 뭐냐면 랜턴을 안 가져왔는데 완전 꼼꼼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조명 안 나오네 보이시죠 저 앞에 아 아닙니다 아 나네 꼼꼼해요 지금 꼼꼼한데 꼼꼼한데 이제 어스름한 그런 날씨 제가 차를 제가 여기를 찍었는데 딴 데를 찍고 예 그러고 다시 여기를 왔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좀 약간 늦으니까 잘 보여서 힘들어 호시 를 키면 되는구나 아 이거 초보 유튜버네 나 근데 배터리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서 키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게 지금 벌써 좀 밝아지고 있어요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안돼 빨리 올라가야 된다 아 안보이죠 지금 숲속이고 아직 막히도 안뜨고 하니까 무섭긴 해요 혼자 가는데 제 뒤에 두고 올 것 같고 눈에 20분이라며 아 힘들어 배 뜨면 안되는데 망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못 보여 드릴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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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어 여기 그냥 이 다리 위였어 꼭꼬 여기 보이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확치인 확 트인 그런 건 아니다 아 아 아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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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트러리 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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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망했어 나무 사이로 잘 보이네 나무 사이로 보이네 나무 사이로 아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국내 폭포 보이시죠 국내 폭포 일출이 나오면서 국내 폭포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안 보여서 너무 가저렸어요 저희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 같은데 어젯밤에 어젯밤에 사람들이 별 보러 가자고 별 진짜 이쁘다고 구했는데 내가 나 일출 보이려고 안 갔는데 아 야 그래도 여기 멋있다 아 여기에서 스노클링 하고 싶네 아 얼마나 됐다 깊이가 아 여러분은 지금 일출에 비친 구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 구름 이쁘긴 이뻐요 네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쪽 뭐 그렇다고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볼 수도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 구름 굉장히 멋있어요 예 멋있어서 그 구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멋있죠 아 멋있네 더 맨 위에 1단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조그맣게 2단이 있고 3단이 크게 있고 4단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물이 모이고 있어요 여기다 아 물이 모여 있고 여기부터는 이제 쭉 흘러내려가는 예 그런 폭포입니다 아 멋있네 울릉도에 이런 폭포 있는지 몰랐어요 태풍 때문에 어제 비가 와서 그래서 그래도 조금 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 일단 일출을 못 보여드렸다 이거 이 부분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도 나름 노력했다 이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제가 왔는데 네 여기 1시 정도에 자가지고 한 3시간만 정도 저고 해는 다 뜬 것 같아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홍래뽀포 예 빠이빠이 어우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둔다 여기 오우 일출도 안녕 형 잘 봤다 하하하하하 여기나 우울이 또 불가시 길고 가자 해피터 위에도 들어오는 것 봐 멋지네 지금 보면 뭐 있으려나? 다시 올라가야 되나? 설마 에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산 위에 비친 햇볕이 너무 이뻐서 혹시나 좀 더 기다리고 내려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잇 이제 보면 엄청 이뻐가지고 엄청 괜찮아서 뛰어가고 있어 하하 여기 맛집 맞네 하하 하하 일출맛집 하하 여러분 여기가 일출맛집이 맞았어 예 굉장히 예쁘네요 아 너무 조급하게 내려가서 한 절반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일출맛보는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왔는데 어 확실히 진짜 이뻐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일출은 사실 처음 봤어요 두의자 골짜기를 사이로 어 일출보는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고 그리고 이 동네 폭포 폭포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은 배가 포항에서 이쪽으로 오는 날이라서 안 뜨고 내일 뜨는데 이미 예약한 사람들도 자리에 묶여가지고 못 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먼저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 가서 예약을 좀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크루즈 말고도 화물선으로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사동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동항 도착을 했고 이거 거의 다 틀어져있네 일부러 틀어 틀어놓은건가 제발 내일 차를 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아 안녕 안녕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민종인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부터 밀렸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5, 6, 7, 8 8일 4일 밀린거잖아요 근데 차량 개수는 정해져있고 아니에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 하나도 없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울릉불분들이 전부 다 전기 육지 나가시는거에요 추석이라서 그래서 내일은 취소될 차량 자체가 없어요 나간 사람도 없고 지금 차량 원래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저희가 오늘 실에서 있는 개수는 95대인데 저희가 지금 지금 1대는 팍 전화를 하고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건만 해도 지금 6대 넘게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 쪽 기다리시는 것보다 건강해요 언니가 저 아직 예약을 못했는데 내일 아예 안되겠네요 저는 네 성산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아 뭐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남은 화물선이 덮다고요 화물선이 덮다고요 화물선은 어디서 해야돼요 저기 옆으로 가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크루즈는 뭐 사실상 힘들게 됐고 화물선을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쉽지 않네 울릉도를 탈출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아 안 열려있어 안녕하세요 혹시 차량선적 어디라 해보는 거예요? 저기 저기 안경 쓰신 분 계시죠?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량 혹시 선적 해가지고 내일 나갈 수 있을까요? 네 아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네 다쳐가지고 지금 며칠째 차종은 아 펠리세이드요 요거 내일 3시 전까지 차려고 가옵니다 3시 전에만 오면 되는거에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화물선이라서 조금 천천히 가는데 그래서 10시간 걸린대요 크루즈가 한 6시간 반 근데 뭐 나갈 수 있는 거에 감사하지 뭐 어우 진짜 여러분 저 울릉도가 나를 너무 사랑하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 눈물 나겠네 아 아 나중에 나중에 아 아 아 아 아 오늘 지나갔어 깜짝이야 다쳤어 이거 터져있잖아 열었는 거 같은데 아 황제식당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열린 데를 찾아야 될 거 같아 아 아직 열매가 없냐 아 활났네 결국 돌고 돌아 저흥해식당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흥해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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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졌어요 이제 막 나뭇가지도 많았고 막 흙도 많았는데 다 깨끗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지우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기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멧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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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멧돼지 안 나올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일행이 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 너무 이쁘네 아 길 너무 이쁘다 알봉탐방로인데 1시간 반 트레킹 어 코스에요 나무가 다 부러져 있네 아 엔젤리라님 안녕 이것도 택시 때문에 쓰러져서 이렇게 왔나봐요 아 여기 되게 좀 쉼터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심하네요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남문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 좀 심하네 아 저건 뭐야 저건 저 큰 나무도 뽑힌 거 같은데 계단은 좀 치워주고 가면 내려올 때 좋지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기고 네 이거 해? 근데 뭐 뭐 이거 뭐 중간에 있는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게 누군가가 핀트로 저는 곧 비가가졌나봐요. 대박이다. 알봉 분하고는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. 멧돼지가 또 나타났어요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그건 아니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길이 많이 망가졌어요. 이렇게 길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길들이 해풍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무들이 다 내려와 있고 나뭇잎들이 다 있어서 길이 망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괜히 무리해서 가다가는 길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알봉 오면 되지 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안전한 트레킹길 블랙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트레킹하는 코스 날이 부는지 여기 트레킹하는 코스 너무 좋네요. 공기가 진짜 솔직히 진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공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아 진짜 공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여태까지 마신 공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순간에 이쪽은 지금 그늘이 됐습니다. 산에 막혀가지고 이쪽이 동쪽인가봐요.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이쪽 완전 그늘이에요. 저희 지금 근데 조금 걱정인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내리막으로 가고 있거든요. 내리막 계속 가다가 이거 이따가는 또 계속 오르막만 가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약간 걱정이 좀 되네요. 자 용출소 용출소에 다 왔습니다. 용출소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래요. 뭐야 이거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열어줘 야이씨 열어줘 야 이거 진짜 못 가나? 여기까지 왔는데 아우 진짜 되는 일을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가는걸? 네 응 여기 알봉을 가는거지 산방도라고 왔거든요 이정표가 없어 응 여기겠지 아닐까? 더 힘든 길을 가고 싶다는 이쪽 길은 아냐 이쪽 길은 아냐 여기가 없어요? 응 아니야 이쪽 이정표가 이렇게 없어요 아우 참 가뜩이나 지금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경도 지금 안가졌어 아 이렇게 되잖아 3.8km라고? 3.8km 우리 여기까지만 가자 8.8km 또 올라가야돼 아 못가 못가 아 못가 못가 3.8km 더 가야되는데 우리 지금 온기 길이 2.2km 밖에 안돼 아니 진짜로?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길로 가야되는데 이 길로 이 길을 어떻게 가 이 길을 아 못가 못가 철수 철수 저희 그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편방센터 편방센터 그쵸 뭐 한바퀴 돌려고 마음먹으면 어차피 어디로 돌든 한 20분 올라가면 될거에요 이 언덕에도 15분 내려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한 20분? 아 그러면 올라가면 될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발때 한 30분 올라가야될거 같다 내가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못먹어도 직진 고고고 레츠 무브 와 저 이쪽 아직 해가 안떨어져서 이쪽은 어 이렇게 멋있네 아빠 여기 통화가 안터져 와 너무 이뻐요 여기 와 미쳤다 여기 야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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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이 겁이 없구만 아 아 아 저 사람들이 겁이 없어 나는 몸무게가 여러분보다 아 나는 여러분보다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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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아 우리ylumOL 어우 위험해 어우 위험해 나는 여러분보다 몸무게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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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러분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많이 안 흔들린단 말이야 오 오오오오 좋다 여기 어디가 메밀밭? 여기가? 오오오오오오 너무 좋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여기가 눈이 막 쌓이면은 여기에서 뭐지 눈 이렇게 파고 얼음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거든 여긴 것 같아 맞아 여긴 것 같아 울릉도에서 이런 이 정도의 평지를 본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저 햇빛이 여기 들어올 때 딱 왔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서 늦었어 아까 그 알봉 전망대 올라가지 말고 일로 바로 왔으면 봤을 텐데 안타깝다 아 그래도 저쪽도 너무 이쁘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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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어요. 대박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. 약간 밝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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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나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와 진짜 마지막이다 거의 진짜 마지막이다 아 없어 없어 다행이다 오가 딱딱 맞네 역특급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빠이빠이 점파 다음 영상으로 꼭 보러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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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강산 설악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